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또 46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교회가 깨어서 심써야 할 일 몇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주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함을 알리는 징조, 사인이 있다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 그리토께서 이 땅에 이제 반드시 주의 제림을 알리는 사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미혹이 일어난다 거짓 그리토 거짓 선지자의 많은 미혹을 통하여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면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했죠 대한민국 내에 통계가 나와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자칭 제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2단 사이비 집단이 통계가 200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의 수를 지금 200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인술의 수가 한때는 이제 1200만을 넘는다 그런 통계가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단 사이비가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공략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수 곧 200만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제 2단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중에 좀 암울한 것은 젊은이들, 청년들,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해야 될 청년들이 20만 명이나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통계가 된다고 봐도 될 만큼 2단 사이비를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또 2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그 상담기관에서 낸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해외에서 들어온 2단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많이 혼란케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삼일치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예수 그리또의 그러한 재림을 통한 구속의 완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많이 미혹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의 계산법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또가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쯤이다라고 하는 시한부적인 것을 많이 나타내므로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산을 해야 할 여인이 배가 아파서 산후통으로 이제 출산을 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사인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아이를 낳을 해산을 할 준비를 하죠 그런데 이게 거짓 진통이 됐을 때 이게 아이가 금방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거기에 대하여 불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의 압제 속에서 정말 독립에 대한 자유와 해방에 대한 부분을 갈망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함께 참여해서 대한민국의 이 독립을 위해서 많이 애썼던 걸 보게 되죠 이들에게 있어서 그 힘든 시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서 많은 고통 속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제 힘든 시간을 지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이제 8월 15일에 해방의 기쁨도 잠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북한이 쳐들어옴으로 인하여서 6.25 동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 전쟁 통에 많은 그 평양을 중심으로 대부응을 통하여 일어났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공산당에 의하여 많이 핍박을 받게 되므로 남한 쪽으로 많이 피신을 하게 됐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일제의 압박 더 나아가서 6.25 전쟁의 그 참상 속에서 참으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참으로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피난민이 된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또에 대한 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그 믿음만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의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또에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예완계시록의 종말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왜곡되게 해석해서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을 많이 현혹하고 미혹시키는 이단, 이단들이 한국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해외에서 오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외국에서 들어왔던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순수한 그러한 성경 중심 예수 그리또 중심의 신앙에 대하여 왜곡되게 만들고 잘못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그 자리에 예수 그리또 대신 바로 이단 사이비의 교주가 보이게끔 만들어서 그를 메시아로 추종하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 제 이름 예수로 이제 신봉하며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지만 이것은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또의 제 이름의 날이 임박하면 할수록 이제 곡식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추덕대가 가까우면 가라지가 무성하게 되고 그 가라지를 이제 마지막 추수 때에는 뽑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금방 추수를 하면 곡식은 창고에 들이지만 결국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에 태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 사이비들의 이러한 미혹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많은 아픔을 주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점으로 뒤로 하고 그것들에 의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들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가질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쌓인 징조들을 통하여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는 이것이 더 가라지처럼 무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하여 주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더욱더 우리가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깨어라는 거죠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오히려 깨어있는 것만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 무장, 영적 무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징조가 뭐냐면 바로 이 사회적 재앙인데요 전쟁, 기근, 재난 그 전염병으로 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재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체감되느냐 경제적 침체로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믿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는 일에 있음 썼던 한국교회도 이러한 사회적 재앙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양육하고 훈련하며 선교회 동원시켰던 그러한 선교회 앞장섰던 교회들이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한국교회가 특히 삼각교회의 개척교회들은 결국 매달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하여 운영이 되는 상황들인데 모이지를 못하게 되니까 결국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복음의 열정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개척을 하고 지하실이든 지상이든 관계없이 그 장소적 관점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그곳에서 감사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던 사람들이 이러한 제약된 상황 속에서 결국 예배당의 문을 닫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복음의 통역자로서 많은 아픔들을 느끼며 공감을 하게 됐는데요 한국교회는 이 지나간 3년여 동안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깊이 예수구리또께 뿌리를 박은 그러한 뿌리 깊은 영성으로 철저하게 예수구리또의 영성이 충만한 신앙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져서 참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그 일들을 지속할 수 없도록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갖게 된 거죠 물질을 지배하는 믿음이 없이는 아니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지속될 수 없다 할지라도 혼자서라도 또 산속에서라도 다양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의 뜻을 정한 믿음이 요구되고 할렐루야 또 다가 나가서 우리가 더 건수와 같은 말씀 무장을 통해서는 심한 가뭄이 오면 말라버리듯이 깊은 지하수에 뿌리를 박은 우리의 신앙이 되야만 결국 끝까지 견디고 충성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3년의 시간들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저울대 앞에 달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며 예배자로서 또 예배인도자로서 또 중부기도자로서 우리의 기도생활이 끊어지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여러 가지의 제약된 상황 속에서도 얼마만큼 마음의 중심을 닿아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건수로 충만했던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은 지하수를 파는 그러한 말씀 무장의 시간들을 더 철저하게 깨닫고 심쏘았는지 한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앞에서 말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로 사람의 미혹 그리고 사회적 재앙 더 나아가서 이걸로 인한 많은 거짓 선자의 미혹만이 아니라 그래서 합리화된 잘못된 성경 해석과 그리고 이 사회적 재앙을 통한 경제적 침체로 교회의 영적 위기가 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려주는 징조가 일어나면 바로 예수 그리또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과 때는 알 수 없다고 36절은 말씀하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외국에서 들어온 해외 이단들의 특성 그리고 일제 36년과 6.25 동란 이후에 자생적으로 일어났던 한국교회 이단들의 특성이 거의 시한부 종말론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계산해서 예수 그리또의 재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갖고 사람들을 깨우게 만들고 참으로 직장도 학교도 모든 사회생활을 다 포기하고 오직 그날 말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왜곡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들이 불발되면서 한국교회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약 200개 정도의 이단 사입이 집단해서 거의 이단 사입이 집단해서 하고 있는 일이 예수 그리또의 종말에 대한 때, 기한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그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또 중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또를 소망하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또가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일에 심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졸던 신앙, 잠자던 신앙, 육신 중심에 대한 세상 평안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던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돌이켜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이제 때를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끝까지 견고하게 잠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 충성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 깊은 지하수와 같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은 예수 그리또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무장하는 시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세기부터 게시로까지 오직 구속사적인 삼일찬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또를 중심으로 우리가 잠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또를 믿고 따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또가 잠으로 오실날을 기대하며 깨어서 말씀 무장을 통해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가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 무장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99도까지 끓어도 이 99도가 돼도 절대로 물은 끓지 않습니다 이 100도가 되는 지점을 인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100도라고 하는 그 시간이 딱 돼서 인계점이 딱 이르러야 물은 끓게 되고 그 끓는 물을 통하여 음식도 삶게 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번에 이러한 잠으로 건수와 같은 말씀만으로 말씀 풍년이 되어서 여기저기 그 말씀으로도 영록히 우리의 신앙 생활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제야말로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에 그러한 촉도를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잠으로 저울대 앞에서 달아보는 시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99도가 아닌 100도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이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구속사정의 관점에 예수국들을 중심으로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 무장의 시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0도가 돼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콤 글레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1만 시간의 투자의 법칙을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분야를 시작해서 또 그것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하고 그 전문적인 분야에 이제 인정을 받는 전문성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1만 시간을 그 분야에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따진다고 하면 이것이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전문성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바르게 정립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전문성을 가지는 그러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1만 시간의 필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깊은 지하수는 하루아침에 파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한국교회는 새롭게 변화를 이루는 변곡점이 돼야 되는데 내려가는 신앙이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 시점을 변곡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의 변곡점을 모두가 인생 역전을 사모하며 기다리듯이 한국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한 번 하나님의 절대 앞에서 점검받은 우리들 스스로가 누가 얘기하던 관계없이 어떠한 직책을 맡아서 무엇을 하는가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은 영성으로 오직 예수국도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무장되기 위하여 깊은 지하수를 파는 시간 참으로 물이 백도가 끊는 인계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래서 말콤 클레드웰이 얘기했던 제안했던 1만 시간의 투자의 법칙들을 다시 한 번 적용하며 하루에 3시간 장세기부터 게시록까지 말씀들을 다시 한 번 참으로 깊이 배우고 훈련하고 무장하여서 이 말씀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의 사역의 변곡점을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한 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메멘토 몰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느냐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 번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나님 말씀 무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예수국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무장돼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는 저희들 더욱더 겸손히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깊이 지하수를 파고 생명수를 줄 수 있는 무장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에 잘 준비된 자로 전문성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고 또 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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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